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? 네,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.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. 그렇죠? 너무 지저분하네요.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. 사다리요? 저기에 있네요. 4번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.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.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.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. 3번 Entwicklung 12 11 11 14 15 15 21 21 21 22 24 22 21 22 22 23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